아 아 아 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아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 아 아 아 아 차라리 이 게임이 인기 있었을 때 쓰면 나았을 것을 차라리 공포 게임 자체를 안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을 왜 갑자기 공포 게임에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아 그리고 이거 너무 피지컬 게임에다가 소리 음향 들어야 되지 제가 애초에 피지컬 게임을 아예 못하거든요 대구도 그렇고 거의 귀로 듣는거는 진짜 잘 못들어 아예 그래서 맨날 깜짝 놀라 그래서 맨날 죽거든요 인형이랑 함께하는 게임이 되겠군 오늘 밤에는 인형 끌어안고 잔다 슈음으로 해도 돼 슈음으로 해도 돼 여기서는 크게 키가 안 돼 원래 이래 어 됐다 아 내가 왜 왜 한다 했지 살짝 어이가 없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아 아 에바야 다 끝났어 나도 다 끝났어 아 또 다른 돌아가 이어스에 부도해자 그 운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어우 짜릿해라 달릴 수 있고 기억나요?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경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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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액션? 그 버저를 깔고, 이 파티가 시작될 것 같다. 아 벌써 무서워. 안돼 얘 온다 됩니다 와 잘 떨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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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깜짝아 바로 앞에 있었어 아 너무 떨리는데 아 이게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S등급 안오더도 난 하지 안녕하세요 야 너무 어렵다 시컬게임으로는 나는 진짜 잘 못한단 말이야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 너무 어려운데 생각보다 이제 어디를 가든 내가 먹는 곳으로 오나보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서 가감해져야돼 가감해져야돼 대عت서 그 날은 그 날 다 저녁 그 날 다 저녁 cans später 당신의 피 flavor enables 당신의 기본에 이제 protections final 물gang pox 승네 eral 하지 이제 인기 너의 친구들에 들어가야 해. 미스터 마이키가 널 찾을 수 있어야 해. 어? 에이씨 깜짝아. 에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러면 어떻게 가?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뭐.. 스턴 구슬 같은 게 있어? 너의 모든 소울샷을集은. 이제 랭크가 옮겨져. 그리고 몬스터가 우리의 친구들에 들어가야 해. 미스터 마이키가 널 찾을 수 있어야 해. 아.. 쟤네들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너의 모든 소울샷을集은. 이제 랭크가 옮겨져. 그리고 몬스터가 우리의 친구들에 들어가야 해. 모니터가 우리의 친구들에 들어가야 해. 미스터 마이키가 널 찾을 수 있어야 해. 미스터 마이키가 널 찾을 수 있어야 해. 죽어. 다 죽어. 너네들이 넌 좋아해. 일부는 열려있을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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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overcome. 이렇게 draw for me. 어, 됐다! 아, 여기를 타라고? 나 한 바퀴 괜히 돌았네? 아, 힘들었다. 생각보다 엄청 빡세, 게임이. 런, 런! 너는 도망가 없어, 모더들. 뭐야? 시간, S. 영원조각, 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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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괜찮아. 내 옛날에 학창시절 점수보다 잘 나왔네. 됐다. 인급이면 충분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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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as still so persistent after all this time do not listen to her mortal she's just using you give her the rings and there will be consequences this is your only warning help her, and you will suffer pay no attention to him his powers cannot reach you here the ring piece place it on the table, NOW! 여덟조각이나 남았다고요? 왜요? 왜요? 사야되는거 아니니? 그치 사야되네 아직은 다 안해봤잖아요 뭔가 아쉽는데? 뭔가 아쉽다 이래가지고 이거 하는 맛이 있나보다 아직까지는 어렵지를 않으니까 많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할만은 했어 내가 엄청 기대한거 무서워한다는 그런것보다는 아직 낫더라고 아프지 않았는데? 뭐 일단은 이게 세 번째 챕터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그런건 못 깰거 같은데 일단은 한번 공략법을 보든 뭐를 보든 해야될거 같아요 일단은 맛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인형 안고 자야지 아프지